선 그리기 선 그리기를 해볼까요? 오늘은 노란 선을 그리지 않아요 종합장 한가운데 점을 찍어요 이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달팽이 선을 그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따라왔나요? 이번엔 다른 색 크레파스로 발팽이 선 바깥 부분에서 시작해서 안쪽으로 선을 그려요 미로 찾기, 길 따라가기와 비슷해요 선생님을 따라 잘 그렸나요? 아래쪽에 스스로 그려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